이 패드가 정식 발매가 된답니다 8빛도 M30 블루투스 2.4G 버전이 정발이 된대요 어제 밤새도록 유튜브를 봤기 때문에 새덤 몇개 알아냈어요 이건 내 패드예요 잠시 후에 내가 다운 회복할 때 3뿐인 비비비를 그냥 언더웨어 파자마 오케이 이거 이게 몇이지? 아 플러스 2네 아 오케이 플러스 2구나 오케이 플러스 2 오케이 플러스 2 오케이